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죠. 마치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업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도 맞는데 숫자까지 보여주는 거나 모두가 지금 다 안 좋게 봤던 반전 스토리를 쓸 수 있는 7월 7일 날 유럽이 ADAS라고요. 좀 눌려 있는 것 중에서 하반기에 좀 이벤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1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잖아요. 분기보고서 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장의 신호탄을 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1분기 실적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확실히 근데 이번에 느낀 건 뷰티 쪽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뷰티 쪽. 화장품. 화장품 ODM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미국 쪽 우리나라 화장품 ODM이 워낙 경쟁력이 뛰어난데 특히 미국도 요즘에 이제 인디 브랜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막 그 비싼 브랜드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10대 20대는 싼 거 찾거든요. 인디 브랜드.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올리브영에서 파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또 한국에 ODM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실적 시즌 보면서 느낀 게 마치 그 전력 기기 회사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 향 이제 수혜 받아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업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ODM사가 아닌가 그런 걸 좀 사실 데이터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본 실적 시즌은 좀 화장품 쪽에 대한 좀 확신을 한 번 더 가지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 아 미국 향이 말로만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트렌드도 맞는데 숫자까지 보여주는 거나. 이걸 한 번 더 느꼈고. 두 번째가 조선주들이 확실히 터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그동안은 수조 잘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뭔가 맨날 적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너네 돈은 언제 벌 거냐. 수조하면 뭐 하냐. 돈을 벌어야지. 근데 이번 1분기는 거의 다 흑자 났잖아요. 또 대형 조선사도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좀 내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고가 선박 수주 받았던 것들이 이제 보통 2년 지나서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니까 숫자로 검증이 됐고 이게 지금도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럼 신조선가에서 보통 2년 후에 지금 선박의 가격을 체결하고 나서 배 만드는 데 2년 걸리니까. 그럼 이게 2년 후까지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26년까지는 실적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주만 안 꺾이면 돼요. 수주가 너무 꺾이면 그 후에는 당연히 실적이 꼬꾸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주만 그렇게 급격히 꺾이는 것만 아니라면 유지만 된다면 이 높아진 신조선가에 대한 실적들이 앞으로 2년간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조선 업체들한테도 좋지만 기자재도 당연히 따라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조선 기자재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사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LNG 관련된 본행제 회사들 있죠. LNG 이제 운반을 하려면 거기에 LNG는 영하 165도로 올려야 되니까 열을 차단하는 본행제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행제 만드는 그런 기자재 업체들. 이런 쪽이 요새 어쨌든 수주도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 대형 조선사 또 기자재 업체들도 이번 실적 지정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좀 업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적 보면서 약간 반전이라고 느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모두가 지금 다 안 좋게 봤던 그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있죠. 중국 뭐 소비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화장품에서도 아모레랑 LG생건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하면 또 대표적으로 중간제 중에 석유화. 석유화. 석유화 정말 안 좋았잖아요. 지난 몇 년간은 너무 암울했는데 이들이 물론 기대치가 낮은 것도 있어요. 워낙 예상이 낮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들을 냈고. 또 최근에 중국이 이구완신이라고 중국 소비부양책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소비부양 내놓으면 어쨌든 석유화학 수요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시즌 이번에 보면서 약간 반전 업체로는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중국 소비랑 관련된 것들이죠. 이쪽이 약간 뭔가 좀 반전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지금 뭔가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다. 실적에서. 그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이게 일회성이면 저도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네.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오히려 하반기에는 미국보다 비미국이 경기가 더 낫지 않을까. 비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에. 그러면 중국이나 지금 유럽 소비가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미국과 다르게 지난 몇 년간 소비 안 좋았잖아요. 미국은 좋았지만. 이게 역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런 이제 중국형 비중 높은 기업들이 좀 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저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장시간 정말 좀 사경을 헤맸었고. 너무 안 좋았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2014년 그때 완전 최고의 성장주였다가 그 뒤로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사드 이슈 나오고. 맞아 맞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때 완전 최고의 성장주였다가 여기 또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터널아운더에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 주중에. 근데 안 좋았는데 이게 영원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안 좋아서 싼 거랑 나중에 이제 뭔가 좋아진 신호가 나온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싸기만 하면 주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한번 주목할 만한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주식들이 다시 약간 최저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사실 되게 억울한 게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뭐 라인 야후. 엄청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아무튼 간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금리가 꺾인다고 가정하면 나쁠 건 없어요. 지금 뭐 이미 바닥은 찍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도 좀 우려는 컸지만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주가가 안 가서 그렇지 매년 성장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 매출 이익 다 성장하고 그리고 알리테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도 그걸 잘 방어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알리테무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니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할 때 네이버 채널도 이용을 하거든요. 광고 효과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워낙 금리가 높고 이게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광고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옛날보다 줄이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버리면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러면 광고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네이버는 지금 여기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게 라인 야구 지분 문제 관련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어쨌든 뭐 행정 지도한다 뭐 이래가지고 결론은 그거죠. 소프트뱅크에 지분 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준비돼 있다.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이미 원래 라인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사실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일본과 그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미리 진출해가지고 일본에서 잘했죠. 그 일본 벌무지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은 사실 우리가 우리랑 다르게 인터넷이나 이런 모바일 디지털이 되게 인색한 곳 가요. 엄청 아날로그 네. 지금도 현금 많이 쓰고 근데 그런 기업이 맨땅에 맨땅에 진짜 헤딩한 거죠. 네이버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건 진짜 높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소프트뱅크랑 야후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절반씩 지분 가져가서 소프트뱅크랑 같이 경영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경영지는 대부분 소프트뱅크 쪽인 거 같더라고요. 일본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에 가서 정말 성공한 사업 중에 대표 사례거든요. 진짜. 그래도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웹툰도 잘하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게 이 라인야후가 라인 쪽하고 또 동남아 쪽 사업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지분을 다 넘겨버리면 동남아 쪽까지도 동남아 일본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대만 쪽도 라인 많이 써요. 맞아요. 맞아요. 메신저로.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 대만, 일본, 동남아 몇몇 국가는 라인을 쓰는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이버가 어쨌든 지분 매각은 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거를 일본 정부랑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 정부가 좀 뒤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 대 지금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풀 문제는 좀 넘어간 것 같고 국가 대 국가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제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이버 최대 주주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예요. 1대 주주가 그 누구시죠? 이혜진? 이혜진 의장이 아니라 이혜진 의장이 아니에요. 2대 주주예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 그러면 우리 국민에 지금 지분이 들어간 회사인데 일본 사업을 다 넘겨야 된다? 이거는 국민연금한테도 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국민 피해죠. 이게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 지분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됩니다. 네이버가 잘 되면 우리 노후 대비도 사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쉽게 그냥 우리가 넘겨주고 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네이버의 유리한 쪽으로 좀 풀려야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이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네이버가 이렇게 할인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숙제는 남아있는 게 AI에서 보여줘야죠. 지금 전 세계 AI 전쟁인데 챗GPT도 얼마 전에 새로운 버전 내놨잖아요. 거의 인간과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챗GPT도. 근데 지금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 작년에 내놓고 뭔가 지금 업데이트 버전도 없는 것 같고 뭐 존재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숙제는 이런 챗GPT나 또 구글의 제미나이랑 대적할 수 있는 뭔가 장점은 분명히 우리나라 한글 데이터를 쓰니까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AI 서비스에서 뭔가 좀 시장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좀 작품을 또 하나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약간 지금 아직은 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사실 라인 야후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오른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더 나쁠 건 없어요.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주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일단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저도 사실 원전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원전주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이제 지금 정부도 뭐 친 원전 쪽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옛날에 아랍에미리티에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수주 따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 이제 체코 두호반인가요? 그 지역에서 원전 가지고 프랑스랑 우리랑 경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7월의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도 꽤 커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러면 드디어 해외에서 정말 오랜만에 10전이 지금 넘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수주를 따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아시겠지만 한번 수주 따내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체코 수주 지금 기대감이 있고 아랍에미리티 그 십몇 년 전에 그 수주 따냈던 그 지역에 2차 또 원전이 있나 봐요. 또 지금 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티가.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아마 들어갈 거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경쟁이 입찰이니까 우리나라만 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겠죠. 이들 나라랑 경쟁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빅 이벤트가 이제 7월과 8월 정도에 일단 남아있어요. 원전주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원자력 발전주들 한번 지금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역시 애플 관련주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0일 날 개발자회가 열리게 되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어차피 아이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애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지난 한 1년간 너무 많이 빠졌죠. 뭐 정말 처참할 정도로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AI 애플도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제 AI 반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AI 기능이 애플 아이폰에 채 GPT가 탑재될 수도 있고요. 자체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나오는 9월 9월에 나올 아이폰에는 어쨌든 애플에 그 AI가 뭔가 탑재는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적어도 삼성의 갤럭시 폰도 AI 기능 넣고 일단 많이 팔렸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면 애플 아이폰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AI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그동안 좀 존재감이 없었지만 한번 가을까지의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 한번 저는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가 신 모델이 이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OLED가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OLED 관련자 중에서 소재 업체들 소재 사용량이 6배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나에 이 스마트폰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가 6배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 이제 OLED 또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하나에 또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누구도 관심 없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진짜 관심은 없는데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 7월 7일날 유럽이 ADAS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지금 여러분 타고 계신 차에도 다 대부분 달렸어요. 요즘에 나오죠. 뭐 카메라로 이렇게 전후방 이렇게 봐줘가지고 옆에 뭐 차가 오면은 이게 깜빡깜빡 해주고 경고 사인 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운전자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이제 똑바로 보라고 경고 사인 내주고 그런 것들이 있죠. 카메라로 이제 감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인데 요게 요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선 7월 7일부터 무조건 다 탑재를 해야 된대요. 신차가. 신차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 쪽이거든요. 사실 자동차 카메라 이런 쪽이 그 애플 지금 뭐죠? 애플도 자율주행 사업 안 한다. 테슬라도 자율주행 언제 하냐. 막 이러면서 이쪽 자율주행 섹터들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근데 7월 7일날 이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8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 테슬라. 일론 보스카 얘기했잖아요. 그 로봇 택시 공개하겠다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또 공개롭게 그때 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주목할 만한 거는 다 좀 안 좋게 보는 섹터들 중에서 좀 눌려있는 것 중에서 하반기에 좀 이벤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1억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은 어쨌든 최소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국내 쪽에서는 어쨌든 저는 그 그동안 보면 뭐 하이닉스는 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른 것보다 소외받은 것 중에서 한번 5천만 원을 좀 꾸려보자.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좋지만 뭐 예를 든 겁니다. 삼성자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누구도 지금 쳐다보지 않는 뭐 중국과 관련된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로 좀 몇 개 꾸려가지고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보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섹터보단 좀 소외받은 섹터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종목을 좀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한 30% 정도는 그 미국 주식 하시는 것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미국도 비슷해요. 뭐 엔비디아를 지금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AI를 하는 거는 같은데 뭔가 존재감이 없어서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부각을 못 받았던 그런 기업들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구글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도 이번에 새로운 또 AI 기능 같은 거 또 이렇게 내놨던데 어쨌든 AI에 어쨌든 이제 진심인 기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또 구글은 검색 서비스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가 애플도 지금 반격 준비하니까 그래서 AI를 하긴 하는데 뭔가 지금 엔비디아나 뭐 아니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뭔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약간의 좀 소위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일부 좀 꾸려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뭐 채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니까 채권을 좀 안전자산 측면에서 한 20% 가져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채권 같은 게 굳이 싫으시면 주식을 한다면 20%는 뭐 시세차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배당 많이 주는 것들 있죠. 배당주들. 배당주들 뭐 은행주도 있을 거고 근데 은행보험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데 못 오른 게 증권사 같은 거. 증권사 사실 PF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대형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PF 문제에서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사 중에 배당 원래 증권사도 배당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죠. 특히 뭐 우선주 같은 경우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행보험보다는 지금은 증권주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증권주들 중에서 한번 볼 만하고 또 정유주. 정유주도 배당들 좀 꽤 주는 정유주들이 있으니까 요새 유가 떨어지니까 정유주도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주가도 싸졌고 고배당도 매력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이제 배당주들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증시가 조금 답답하긴 해요. 이게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2700선 이상에서 뭔가 위로는 못 올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종목들은 좀 많이 있는데 뭘 사야 될까 이런 좀 고민들은 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좋은 걸 저는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앞으로죠 당연히 앞으로 좋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는 기업들보다는 그런 게 분명히 아까도 제가 몇몇 스케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좋아질 건 같는데 왜 시장이 관심 안 갖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은 좀 근데 그런 투자가 외롭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안 들었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두 달 전에요. 그때 CJ젤재당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 요소를 안 좋더라고요. 주가가. 근데 왜 CJ젤재당을 제가 이제 이게 좀 한번 지켜봤냐면 중국의 라이싱 가격 있죠. 사료. 사료 첨가제인데 그 가격 수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출 증가율 올리고 그 사료 가격도 어쨌든 라이싱 가격도 나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들이 또 증권사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좋아지면 젤지당한테 호재거든요. 저거 안 가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거 보면서 시장이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반영되는 게 어떤 관심이 없는 기업은 되게 느리구나. 근데 그때가 28만 원인 때인데 이번에 3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한 두 달 만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이미 늦은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데이터는 좋아지는데 안 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실패하더라도 한번 투자도 해보시고 그게 뭐가 될지는 또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는 훈련 들이시다 보면 1년에 그런 기업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기서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템백원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꾸준히 하는 데서도 부자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계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또 안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당부드려 싶은 거는 좀 소외받은 것 중에 좋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펀드멘털은 그걸 한번 찾아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예상 밖의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기업이나 섹터들 이런들이 확실히 움직임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 있는 기업들 소개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그 주류를 따르지 말고 소외된 곳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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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